안녕하세요. 다음은 변식기출대비 경찰행정법입니다. 경찰행정법은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나온다면 일반적 숙권조항 인정여부, 이 정도는요. 보통은 빗불 정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나올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한 빗급 정도밖에 안되긴 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나마 일반적 숙권여부는 중요합니다. 자, 경찰행정에서 일반적 숙권은요.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숙권은요. 개별적 숙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찰권 발동은 사회적 위의 다양성에 비추어 미리 법으로 다 정해놓을 수 없거든요. 이런 입법기술상 한계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 숙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법률류보원칙. 자,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원칙이 개별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 위혜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위혜를 미리 예측해서 법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을 발통해야 될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일반적 숙권이고 일반적 숙권을 다른 말로 개갈적 숙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 숙권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 숙권은요. 기본적으로 몇 조에 있는지 기억합니다. 경지법에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죠. 뿐만 아니라 사실 5조, 1항, 3호도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많이 쓰죠. 긍정설, 유추정용설, 부정설이 있습니다. 판례는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기억하면 됩니다. 2조, 7호죠. 과거 판례는요. 5일 때 판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7호라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자, 긍정설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를요. 얘는 조직법상 숙권조항이지만 작용법상 숙권조항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조치로는 조직법상 숙권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숙권은 내부 조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조직법상 근거는 당연히 경지법에 있는 거고 작용법상, 작용법이 뭔지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행정작용은 함에 있어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직법상 직무규정일 뿐 작용법상 숙권규정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사실 부정설에 놓은 거죠. 그렇지만 위해자가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대로 가는 게 좋아요. 일단. 학설은 유추적용설이 다소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왜 유추하는지 알아둬야 돼요. 조직법상 숙권이기 때문에 자직법상 숙권조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위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유추적용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일반적 숙권조항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은 경찰법 전체가 B급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시험에 많이 나온다면 경찰 공공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이란 말 자체는 경찰권 발동이 공공의 목적으로만 발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은 우리 특혜급인 행정개입 청구관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A급으로 보통 시험에 출제될 내용을 많이 짚어드렸는데 만약에 환경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에서 폐수가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복통설사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제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행정청이 만약에 사생활 불가침 또는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이라고 하면서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경찰 공공의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경찰권 행사의 한계 경찰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고 소비공책입니다. 경찰 소극 비례 소비 공 평등은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책 소비공책 키워드 기억하십니다. 경찰권 발동은 비례 원칙 적필성 똑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행사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경찰 소극의 원칙이란 소극정복적인 질서유지만을 위해서 발동되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북류의 목적으로 적극적 목적으로 발동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북류의 적극적 목적으로는 발동될 수 없다. 질서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만 발동되어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경찰 비례 원칙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여기는 총기 사용 과잉 진압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경찰 비례 원칙이 문제가 될 테고 경찰 소극의 원칙은 시험에서는 거의 안 됩니다. 공공의 원칙이 아니면 책임의 원칙이 주로 시험에 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의 공적 목적으로 발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 질서 이 표현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내용은 사생활 침해할 수 없고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가침 민사관계가 나올 때는요. 파업장에 경찰권이 발동될 때 이럴 때입니다. 이 둘은 거의 겹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파업장에 경찰권이 발동된다면 개인 사업장이라면 사주소 불가침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찰 공공의 원칙 이거 위주로 써주면 되겠어요. 사책 생활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은요.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발동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 내용 정도는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위주로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억하십니다. 이걸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로 나온다면 사례로 나온다면 항상 여기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가침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정질서에 위해를 야기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으면요. 사생활 사주소는 불가침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요. 자기 집에서 심의 악기 연주를 합니다. 타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악기 연주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기 연주를 한다면 담벼락을 소음이 넘는다든가 냄새가 넘어가면요. 사회공공의 안정질서에 위해를 야기한 걸로 봅니다.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 입법고 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도로변에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데요. 상가에 희귀한 물건을 전시했어요. 예를 들면 운석 같은 거 시험에서는 이런 걸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차량 진입이 힘들어졌어요. 교통질서에 위해를 강한 것이죠. 이럴 때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될 것이냐 상가에 진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주소죠. 사주소 불가침 또는 이런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상업과 관련되니까 민사관계 불가능한 사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집안에서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피해가 담벼락을 넘어가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억하십니다. 원칙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회 공무원의 안정질서에 유해가 발생했다면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되고 시험은 이쪽으로 나온다. 기억하십니다. 경찰 책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경찰 책임의 원칙을 봅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경찰 책임자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가장 간단하게 의의를 쓴다면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 책임이 있는 자 줄여서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돼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돼야 된다는 원칙이다. 그럼 경찰 책임자는 뭐냐? 경찰 법규를 위반한 자로서 사회적 위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되기는 거죠. 성질에 따라서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결국 행위 책임자가 누구인지 상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게 사항입니다. 특히 인과관계까지 꼭 써줘야 돼요.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특히나요 책임 능력 같은 것도 묻지 않습니다. 행위 능력도 묻지 않아요. 민법하고 조금 다르죠. 조건도요 특유한 인과관계으로서 직접적 원인 제공자에게만 책임을 짓는다는 직접 원인설이 다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사회적 위해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거나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위해 제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행위 무능력자가요 만약에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요 도로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책임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행위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만약에 만취자로서 만약에 도로에 대자로 누워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도요 공권역 발동에서 끊어내야 되겠죠. 빨리 도로에서 나오세요. 따라서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되는 행위 책임자는요 고의 과실이라든가 또는 책임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거 자신을 묻지 않습니다. 왜? 위해 제거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가설이에요. 왜 직접 인가설이냐 사회적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공권력을 발동해서 그래서 이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상태 책임은요 상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의 소유적 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묻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키워드만 정확히 있으면 됩니다. 물건 상태가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책사회 발생 원인 이런 거 다 불문합니다. 왜? 위해제교를 위해서죠. 그렇지만 불강력이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내 차량을 누군가 절취해가지고 도로 한복판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제3자의 행위같이 위험 영역을 넘는 비정형적 여러분이 형법에서 많이 배웠죠.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있었을 때 이런 비유형적 사건에 관해서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실제 시험에서는 질문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공권력으로 발동하실 것인가 그러면 행위책임자 상태책임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여러 명이 나와요. 이렇게 책임이 경합할 때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발동해야 될 것이냐 책임이 경합이라는 것은 결국 경찰 책임자가 다수인 경우 경찰권 발동에 대상자가 누구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는 대상자 결정이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는요 위해제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효율성 비례 효비라고 두 문자로 암기합니다. 효비 뭐 연예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위해제가의 효율성 비례성을 고려해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2차적으로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입니다. 보통은요 상태책임보다는 자기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또는 관리감독자의 행위가 돼 있는 행위책임자가 좀 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걸로 보고요. 단일책임보다 복합책임을 지는 자 여기서 많은 복합책임자라는 것은 행위책임도 있고 상태책임이 있는 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자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는요. 경찰권 발동의 질문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 B급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쉽게 물으면 누가 경찰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찰권 발동의 적법성 적법성 적법하냐 위법하냐 주의하십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경찰 책임 위주로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 책임의 의 경찰 책임자에게만 경찰권에 발동돼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 정도 쓰고요. 행위책임자 찾고 일반론 쓰는 거예요. 상태 책임자 찾고 경험 문제로 들어가면 됩니다. 행위책임에서는 고위가실 묻지 않는다. 행위능력, 책임능력 묻지 않는다. 직접적인 거다. 상태 책임자는 정당한 권으로 묻지 않는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된다. 경험할 때는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효비 위해적의 효율성, 비례성으로 따진다. 자 효비 효율성 비례로 따진다.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중요 중요한 원인 제공자인데 행위책임이 상태 책임보다 앞서고 복합책임자가 단일 책임자보다 앞선다. 그래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요.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 개발적 숙관은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 숙관조합 인정 여부. 두 번째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서 쓰면서 소비공제. 그리고 경찰 책임이 문제가 된다면 이때 별도로 목차를 잡아서 경찰 책임에 관한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시험 앞판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될 것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긴급식 제3자 경찰 책임은 만약에 책임이 있는 자, 경찰 책임자가 위해적을 할 수 없다. 또는 행정관청이 위해적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위해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들에게 그런 위해를 제거해달라고 경찰권 발동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살 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구조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3자 경찰 책임은 시험에 나올 때 보통은 이 제3자는 전문가일 겁니다. 위해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개인의 경찰 책임이 없더라도 발동될 수 있는 것인데 두 문자만 기억합니다. 김비법부 긴급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적과가 불가능해야 돼요. 위해적을 만약에 경찰 책임자가 한다면 제3자한테 구조할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경찰 책임자 또는 경찰관청이 위해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비례성이고요. 만약에 자신들이 할 수 있다면 제3자에게 이런 경찰권 발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김비법,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통 보호,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법적 근거를 일반적 법적 근거 앞에서 봤죠. 경지법 2조 7호가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일단 경찰 책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